게임을 이길려고 하는게 아니니까 선수가 어떤지를 보기 위해서 공식경기를 하는건데 무과금은 그냥 공식경기를 위한 공기.. 으아 야 뭔데 이거 게임 존나 잘되네 수고 와 이걸 막는다고? 전반 7분에 어? 거의 골과 흡사한 장면 두 번 나왔는데 야 두 번 다 막히네 사비치보단 좋아 그금 아 뭐야 괜찮아 내가 세골 넣으면 돼 아이 저렇게 먹혀도 전혀 질거 같지가 않아 뭐 한골 주지 뭐 뭐 바로 한골 넣자 뭐였다 아이 뭐야 패스 왜 오히려 좋아 한번더 그.. 모발에 좀 민감해가지고 그런지 헤딩이 많이 약하네 아 아 이팀에 카세레스가 있어서 수비가 쉬운건가 이곳이 카세레스 까비 아이 들어간건데 카세레스가 막습니다 아이콘 크레스포 따위 이거봐 맞죠 크.. 지린다니깐 와아아아 얘 뭐 있나? 진짜 레드베드 전혀 질거 같지가 않아 무과금 무조건 이깁니다 지금 무과금 7연승중인가? 어.. 절대 지지않아 이 피파 이거 현질 누가하냐고 현질 하지마 쌤 누가와서 내 싸대기좀 때려봐 누가와서 내 싸대기좀 때려봐 해치웠죠 수고 아아 존나잘해 아 이게 진짜 이게 적폐라 그런가 이들이 돈캐팀보다 좋은거 같애 가격은 훨씬 저렴한데 어 무과금 8연승 그 적폐청산하던 시절 어디갔나요 본캐에서 하고있잖아 본캐에서 이건 무과금이고 무과금에서 적폐를 안한다는거는 그건 게임을 하기 싫다는거야 그냥 그냥 지금 지금 팀도 막 심하게 팀차이 나는거 아니면 카세레스 그의 수비는 어디까지인가 카세레스 카세레스 이거 무과금 할때마다 카세레스 스페셜이야 어떻게 좀 우겨 넣어가지고 아니 이게 이렇게 된다고 아니 이게 이렇게 된다고 축신두? 난 솔직히 축신두는 좀 그렇게 좋게 써진 않았던거 같은데 아닌가 아 베르나 존나 빠르네 그냥 게임하다보면 어느순간 카세레스 스페셜이야 나이스 유벤투스랑 유벤투스랑 베스트는 되는거 같은데 아 이걸 이걸 왜 불어 아니 씨바 이걸 반칙을 왜 아니 어드벤티지 왜 적용안해 들어갔는데 아아 개 얄굳네 와아 아아 아니 쟤 뭐야 근데 진짜 존나 신기하다 지렸다아 이거죠 삐용삐용 호나우두 왜그런지 모르겠는데 어? 아 또 이렇게 지네 아 씨 아 근데 이 방금 두 게임이다 뭔가 이길만한 게임이었는데 다 자꾸 아깝게 지네 상대가 몰아타? 아 이걸 올리네 아 아 이게 들어가네 모라타인데 하하하하하 아 나이스 어휴 아니 근데 근데 상대 수비 왜 세명이나 따라오죠? 어떻게 세명을 조종하지? 존나잘해 어 나이스 어? 뭐지? 저기서 잘라먹기로 하네 네드베드가 나 굴리트 준건데 상대가 내가 네드베드 주는거 아니 굴리트 주는거 알고 네드베드한테 붙어있던 수비수 빼가지고 공간이 저렇게 난게 아닌가 미쳤다 아니 솔직히 카세레스 쓰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 야 얘가 이렇게 좋아도 되는건가 아 아 혼하우드 수비력 지긴다 와 카세레스 이상인데? 저걸 막는다고? 카세레스 야 언제 또 달려와가지고 끊어내냐 야아 진짜 돌았다 이거 카세레스가 맞습니다 카세레스 어디있죠? 안에 들어갔는데 빨리 수비복기 수비복기 어 저기 카세레스 저기있다 저기있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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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 제가 강뚝이 있어가지고 카세레스가 프리킥이나 코너킥 상황에서 공격 참가를 하는구나 내가 들었는데 그런다더라고 하더라 없는게 없어 여친이 없을수도 아 있으려나 결혼했으려나 결혼했겠다 카세레스 카세레스 제일 좋은 시즌이 LH야 MC가 좀 안좋게 나왔어요 이거 금카스면은 와 이거는 잠깐만 카세레스 팀케미가 유벤투스 아 바르셀로나인가? 카세레스 팀케미가 카세레스 팀케미가 카세레스 팀케미가 맞아 근데 TC 엄청 좋게 쓰고 그 이후에 안쓰긴 했는데 계속 아 이거 그리지만 써보고싶은데 써보고싶은데 했는데 뭔가 이게 아다리가 안맞아서 즉까지 그냥 안썼죠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뭐냐 이거? 아 오늘 진짜 미쳤다 님대 오늘 4판 연속인가? 이렇게 어이없이 한골 먹고 들어가는거 아니 진짜 뭐 안되는 날이긴 한가보다 아 괜찮은데 이깁니다 근데 한꺼도 먹어도돼요 네 일단 한꺼도 먹을게요 홀프버 나오는거 보고 이놈을 보면서 안나오네 들어가고 어 뭐야! 아 또 괜찮아요 뭐 넣으면 되지 이번판 또 살짝 눌러야겠네 아 또 넣으면 되지 또 한번 더 어 이렇게 살짝 눌러 살짝 와 방금 나 존나 살짝 눌렀는데 풀게이지로 나갔음 근데 디디가 또 뭐야! 와 진짜 안될 날인가보다 오늘 하하하하하하 또 때린다 또 때린다 또 때린다 또 때린다 이거 때린다 하하하하 이거 때린다 이거 핸드슨 때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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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네 마무리 이지보이 이지 밤살시동가? 어 뭐야 이거 이거 야 오늘 레전듭니다 하하하하하하 자 이거 들어갈뻔 하하하하하하 야 저거 들어갔으면은 하하하하 아니 왜 패스 이렇게 늦게 나가냐 수고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그거 이제 서로 좀 이해해줘야지 그런거는 하하하하 하하하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구독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이쁜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뿌잉